아, 뭔 죄를 찾길래요? 흑산도 과정하시까? 이 양반은 말이요! 대역죄인인디!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? 상냥! 겁나게 고맙소! 나한테 깡검하네!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라!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, 형님.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해봐라. 내 공기 시간이야, 이놈아! 정대야! 저건 짱동원니? 눈꼬림 갖고 이름말 붙이면 되겄지라. 철모고 어떠냐? 마이도 못하고 따이! 미역말도 세금, 김말도 세금! 짜잔한 것까지 다 새긴 눈맥이요, 우리 어떻게 선거예요?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요! 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동으로 했는디! 왜 노면에 나서서 네가 탄내요! 아이고! 계속하고 멈추게 살라고요!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.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.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. 인근 품에 틀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. 너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말한 성냥이 여머냥 욕구리 된가, 이놈아! 선상님. 선상님께 어보는 뭡니까?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성농도 없고 민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. 선상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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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상님.